나야, 종호야, 자다 오고 누르지 마. 나, 저 찍지 말아요. 선생님, 선생님. 선생님, 죄송한데 여기 좀 앉아계시면 안 돼요. 저 잡힐 것 같아서요. 도와주세요. 고맙습니다. 괜찮습니다. 방울 소리가 납니다. 방울 소리가 나면 제가 위험하거든요. 그러니까 방울 날 사람이 물어보면 여기 없다고. 혹시 뭐, 궁금하지는 것처럼. 누구 잡혔어? 고맙습니다. 선생님 덕분에 살았어요. 선생님, 너무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이따가 또. 네, 그럼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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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, 고맙습니다. 나오면 그 다음에 아웃이 되나봐. 그래서 천혜가 아웃이다. 그러니까 그걸 찾아내기 전에 우리가 빨리 뜯었습니다. 박톡이 형 중에 얘기했는데? 지니 형한테도 알려야 되는데. 아니 어떻게 해서 천혜가 아웃이 되나? 봤어? 봤어요. 똑같은 거 봤어? 검정색 옷 입기. 진짜? 뭐야? 누가 암흑 푸었나? 누가 암흑 푼 사람 있어요? 다한데 내가 아웃시켰다고. 어떻게? 컴퓨터를 찾아내면 한 명씩 아웃될 수 있는 거야. 우리가 컴퓨터를 지금 빨리 찾아야 돼. 컴퓨터 버스워드를 열어서 빨리 찾아야지 그들도 아웃이 되는 거야. 여기 누가 다 들어왔어, 지금? 10층에서 빨리 컴퓨터를 찾아야 돼. diferentes лег investidire 저는. 선생님 부ника 끄려. 선생님 부ника 끄려. 한 번 더 어려움이 되어있는 nationwide. 언제일까. Part 2'm 10. 그럼요? 시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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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! 아! 커피! 제가 잠깐 나가겠니. 감사합니다.